매일 생각하고 싶은uru 이 노래는 진짜 예쁘다 제가 요즘 진짜 빠져있는 건데 블러쉬 이거 사네 너무 매워 이번엔 진짜 예뻐요 그냥 그냥 진짜 보기만 해도 봄이야 이거는 겉에는 목걸이인데 안에 골드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나 아까 때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 나 진짜 진짜 비슷해 나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qué 이게 배브랑 소프트콜라로 아랫게 시슨이 건데 시슨이가 조금 더 체조가 좋습니다. 배브랑 흰키가 조금... 육생로랑은 뭐든지 7호가 제일 예쁘다고 막 하는 사람들. 7호라면 되게 진짜 딱 봄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다 좋은 컬러들이 다 이제... 나 진짜 취향 한결같다. 진짜. 요즘 빠진 템! 요파템!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러면 누구 먼저 한번 요파템을... 나이신으로 할래요? 나이신서로 한다고요? 네. 그럼 이부터 해야 해. 시슨이가 술 먹고 이걸 잃어버리는 바람이 제일 가방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 죽여올 것 같아.